자 그러니까 고민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고민상담을 했었었잖아요 고민상담 코너를 마련을 했었었다가 그만뒀었는데 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바꿔보자 너무 게임만 하는 것 같고 나도 컨텐츠를 좀 늘리고 싶고 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고민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유튜버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랑 고민상담 하지마라 걱정된다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1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열었으면 좋겠다가 62%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걱정된다가 38%였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꽤 많이 달렸는데 댓글의 90%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댓글의 90% 이상은 고민상담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표 결과는 열었으면 좋겠다 가 62% 절반이 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받아들여졌냐면 고민상담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까봐 플레임님이 피해를 받을까봐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다 이런 것 같아요 댓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댓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번에 고민상담을 했었었는데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 이걸 왜 다시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고민상담을 함에 있어서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그거를 그만뒀었던 거는 아닙니다 뭐 물론 여러 요인이 있죠 고민상담 글을 읽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 목 건강에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글이 짧은 게 아니거든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읽기도 되게 힘들었고 생각보다 고민상담 요청이 정말 많이 쇄도해서 원래 고민상담이라는 거는 고민을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읽고 해결을 해드려야 그게 고민상담인 거잖아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하고 고민글을 썼는데 내가 막 1년 뒤에나 그 글을 읽고 고민상담 해드렸어요 하면 그게 그 당시에 고민이겠어요? 1년 뒤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고민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서 막 그랬었는데 이게 되게 힘에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상담으로서의 그 코너가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고민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약간 컨텐츠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고민상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엔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제 유튜브 말고 정말 수많은 유튜버들이 정말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나도 저렇게 영상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저런 게 천직이구나 어떻게 저런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31살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야 분명히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일단 그렇게 막 창의적이고 엄청나게 재밌고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액기스 같은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10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계속 하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힘들다고 나는 저는 오히려 조금 텐션이 낮더라도 좀 길게 그리고 게임이라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스토리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거를 감상하는 그런 형식의 영상을 만드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영상들이 일회성인 것 같더란 말이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애착이 가고 좋아하는 유튜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면모는 그 유튜버 본인 나라는 존재를 좀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남이 만든 거를 감상만 하는 그런 식의 영상만 만들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제 주도하에 하는 거잖아요 저라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라는 존재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앞으로의 고민 상담을 만약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다면 방향을 너무 어두운 거 말고 좀 밝은 걸로 선별을 해서 고민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줘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고민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정말 진짜 고민 상담 전문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고민 상담의 목표가 진짜 본질과는 약간 다른 거죠 저의 생각과 사상을 고민 상담을 통해서 좀 내비치고 싶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가끔 고민 상담 하다보면 진짜 와 이거는 고민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고민 상담이 들어온다면 좀 재할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도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유튜버 커뮤니티 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직원분들도 새로 다 뽑았고 그분들도 삶에 보장이 될 만큼의 월급을 드리려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먹고 살기가 좀 많이 빠듯해요 그래서 이거 저거 시도를 해보는데 고민 상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된다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랑 이야기 교우관계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내 학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저에게 털어놔 주시고 고민 신청에 대한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일단 투표 결과에 의하면 고민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가 투표율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해주시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댓글을 다 읽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약간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진짜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잘 조정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야! 내가 고민 상담하는데 니가 걱정을 왜 해? 아 걱정따려 하지마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걱정 안 끼쳐드리게 진짜 열심히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말 무리가 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닌데 라고 방향이 틀어진 것 같으면 그때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나 싶으면 바로 내려둘게요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고민 상담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잖아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 매체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과 그런 가치관이 설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까딱 잘못된 컨텐츠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순수한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그런 사상을 확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는 진행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험기간이죠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다들 바이바이 지구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